크리스천 이도진 미스터트롯 아침마당 주목하라 이도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크리스천 이도진을 응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도진을 응원해 주세요 CCM 앨범을 낸 이도진 첫 번째 앨범 방향 두 번째 앨범 하나님의 동행 2016년 1월 24일 두 번째 CCM 앨범 하나님의 동행을 발매했다 특히 이번 앨범은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3 존박팬의 우승자이자 찬양 버스킹으로 유명한 미국인 청년 최준섭이 함께 했다 이번 앨범 작사에는 이도진이 직접 참여했으며 가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곁에 계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과 찬양 그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고백을 담았습니다 크리스천 남보라 절친 이도진 결혼식 축가 1순위 이도진 트로트계의 시야 준수 이도진 이도진 트로트 가수로 전향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가수 이도진이 2019년 8월 14일 첫 트로트 앨범 한방이야를 발매하며 트로트 가수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010년 레드애플로 데뷔한 이도진은 2012년 솔로로 전향해 이민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군대 제대 후 최근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습니다 첫 트로트 싱글 앨범 한방이야를 발매한 이도진은 할렐루야 한방이아가 나왔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오랜 고민 끝에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견디며 새로운 장르의 길에 올랐다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직접 작사까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GTV 나를 알아줘 MC 가수 이도진과 개그우먼 오나미가 나를 알아줘의 MC로 발탁됐다 6월 4일 첫 녹화가 진행된 나를 알아줘는 2030 트로트 가수를 소개하며 대중들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컨셉이다 파일럿으로 여자 트로트 가수 윤수연, 요요미, 이도진이 출연하며 GTV에서 방송되며 뜨거운 반응 보여 정규 편성을 받아 10위의 반응이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 이도진 2020년 2월 6일 반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는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졌다 이도진 대 강태관 이날 두 번째 대결에서 이도진과 강태관이 전혀 다른 무대로 맞붙었다 두 사람 모두 등장과 동시에 화려한 무대 매너로 객석의 환호를 얻었다 특히 이도진은 시야 준수와 비슷한 목소리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먼저 이도진은 최진희의 사랑의 위로를 선곡해 애절하고 파워풀한 목소리로 감성이 넘치는 무대를 꾸몄다 이어 무대에 오른 강태관은 태제나의 당신의 눈물을 선곡해 시원한 샤우팅과 도발적인 가창력으로 곡을 소화했다 무대를 본 시야 준수는 틀을 깨려한 무대였다 두 분 다 높게 평가하고 싶다 이도진은 잘하는 범위 안에서만 불렀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강태관은 강점을 잘 녹여낸 무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8대3 강태관 승리 좌절 금지 이도진 또다시 아침마당 도전 도전 꿈의 무대 이도진 일승우 트로피를 들고 금잔디 셋째 누나와 함께 친한 친구 이도진 응원원 박서진 2020년 10월 21일 현재 3승 연속 5승을 기원합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CTS TV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강사 강사 원동연 박사 MC 조혜련 패널 이도진 믿음의 사람 트로트 가수 이도진을 응원합니다 이도진 그는 누구인가 아이돌 레드애플 출신 본명 이민용 출생 1989년 9월 1일 나이 31세 175cm 62kg 고향 인천 광역시 학력 서울 문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사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음악학과 석사 데뷔 2010년 레드애플 디지털 싱글앨범 레드애플 이도진 한방이야 한방이야 이도진 가요계 레전드 윤복희 윤왕기의 도움받고 승승장구 가요계 레전드 윤복희와 윤왕기가 미스터트롯 이도진의 신곡을 지원 사기게 했다 이도진은 6월 16일 자신의 SNS에 여러분 드디어 제가 윤왕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방이야 윤준호 작곡가님의 아버지입니다 윤복희님을 만나고 1년 지나 윤왕기 선생님을 만났네요 열심히 한방 외치고 다니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도진의 신곡 한방이야는 윤복희의 조카이자 윤왕기의 아들 준호가 작곡한 노래다 최근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유왕기는 이도진의 한방이야가 진짜 좋다 제대로 도와 다음 출연 때에는 함께 한방야를 부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윤복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도진의 첫 앨범 한방야를 적극 홍보한 바 있다 한방야는 힘든 세상 함께 노력해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이도진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 이도진의 가정사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김준수 닮은 꼴로 화제를 모았던 가수 이도진이 안타까운 가정사와 함께 트롯 가수 도전 계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도진은 6월 20일 방송된 CBS TV 마음이 모이는 모두의 고실에서 부모님의 이혼과 파킨슨 병을 앓던 부친 등 성장 과정을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도진은 부모님이 일찍 이혼해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파킨슨 병을 알아 고교 1학년 때부터 누나들과 대소변을 직접 받았다며 친구들이 놀자고 할 때마다 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기저귀를 갈아들였다고 말했다 결국 부친이 고교 3학년 때 작고한 뒤 세 누나의 도움으로 보컬 학원에 등록해 가수의 꿈을 키웠다 그는 2010년 아이돌 그룹 레드애플로 데뷔했지만 통제단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도진은 그 시절 만나는 관계자들이 트롯 전향을 권유했다며 당시에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28살에 입대해 군복무를 마친 뒤 가수 겸 목회자 윤한계씨의 아들인 작곡가 윤준호씨를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이도진은 2019년 한방야라는 곡을 발표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고 이듬해인 2020년 내일은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해 김준수를 닮은 목소리와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다 이도진은 방송에서 누나들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며 향후 사역 활동을 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트로트와 CCM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도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